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얼마전 추석이었죠? 추석선물로 로프테클에서 아웃도어 기어 몇가지를 구입했습니다 형님과 체리살몬의 토넷셔츠입니다 플란넬 코튼 소지로 만들어진 긴 소매 셔츠입니다 플란넬의 얇고 부드러운 소재가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두개의 수직지퍼 안에는 리트랙터가 있어 낚시를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컬러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달리 진한 편입니다 이번에 주문한 제품 사이즈는 S와 M 사이즈인데요 북유럽 제품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보다 한 단계 아래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S는 95에서 100정도 되고요 M은 105정도 됩니다 사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이플라넷과 테드정의 후디입니다 이 후디의 이름은 루프로고 후디 그레이 컬러입니다 옅은 회색의 이 루프로고의 후디는 멜랑주면으로 만들어졌으며 후드 끈이 달려있고 캥거루 주머니 안쪽에는 더미가 있어 플라이 낚시를 할 때 체온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가슴에는 루프로고가 박혀있는데요 루프사만의 클래식함을 살려냈습니다 사이즈는 M 아시안필스로는 S가 맞지만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한 단계 업해서 샀습니다 다음은 루프 윈드블러커 비니인데요 컬러는 블랙, 블루, 옐로우가 있었는데 젊게 보이기 위해 옐로우를 선택했습니다 경량의 천연양모와 아크릴 혼방 소재로 되어 있어 차가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유니크한 메탈 루프 배지가 루프사만의 룩을 더합니다 루프테클은 40년된 스웨덴 플라이용품 제조기업입니다 로드, 레일, 어페럴, 악세서리 등 플라이용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제품 주문과 전세계적 빠른 배송이 장점이고요 특히 한 개의 제품을 주문하면 가격의 10%를 적립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택배가 오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있을까요? 플라이 장비를 사는 순간만큼 즐거운 것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